응, 나 이거 있어 있어? 응, 읽고 줄게 그래 시원 일어났나? 몰라, 뭐하고 돌아다니는지 말도 안 해 여자 생겼나? 생기면 생겼다고 말은 하니까 근데 그게 좋은 거야, 나쁜 거야? 어, 글쎄 애매하네 그거 어디? 재밌어? 응 그 선배 때문에 재밌는 거 아니고? 아니야, 아니야 이게 은근한 매력이 있어 한번 볼래? 알려줄게